유닛 트랄브, 수식어구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구의 범위가 문장 끝까지 이어지는지, 중간에 끝난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식어구의 범위, 이건 잘 보란 얘기입니다. 자, 어도레센스, 이게 주어네요. is considered to be the time. 자, 티네이저스, 그걸로 보겠습니다. 자, go through, biological development, and more importantly, form personal identities. form 동사고, personal identities를 목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봅시다. 자, 어도레센스, 주어구요. is considered, 동사가 되겠네요. 티네이저스, 주어구, go through, 동사구, biological development가 목적어네요. form이 두번째 동사네요. go through가 첫번째 동사구요. form의 목적어가 personal identity가 목적어네요. 봅시다.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요거를, 사춘기, 청소년기, 요것은, be considered, 여겨진다. 여겨진다, 이런 뜻이죠. 시기, 타임이니까, 시기로 여겨진다. 와, 가르쳐야 되겠네요. 여기서, 이 티네이저스부터, 남은, 다 수직해지는 겁니다. 저쪽이. 네, 저쪽이 다, 문자 끝까지가 다 수직하네요. 10대들이, go through, 겪는 거죠. 겪는 것이다. biological, 생물학적인 거에요. 생물학적인 발달 단계, 발달이죠. development, 발달을 겪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 무엇이 importantly, 부사를 수직해주네? form, 형성한다. 형성하다. 뭐를? personal identity, 개인의 identity, 정체성을 형성하는 단계다. 보면 되겠네요. 중요한 단계죠. 그래서, 수식어가, 타임부터 끝까지, 타임 뒤에부터 끝까지가, 저기 수식어네요. 엄청 기네요. 네. 다음 것도 봅시다. we, 아이고. we가 주어네요. we, open provide, provide 동사고. 아이고, 엄청. lengthy scientific explorations가 목적어네요. put children's questions. which, 주격관계대명사. can be 동사. much, 아, can be, 수동태네. much balanced with a picture. that. 자, a picture 선행사고요. that이 관계대명사죠. can make가 동사하고요. 대미 목적어네요. imagine. 네, 목적보어. what a direct experience of something. what a direct experience of something. something similar. 이거 뒤엔 좀 봐야겠네. 봅시다. we가 주어고요. provide 동사고요. lengthy scientific exploration이 provide의 목적어입니다. 자, which can be much. 자, 여기서. which. which의 선행사는 이 question이죠. 아이들에 대한 질문. 여기죠. 선행사 요걸로 보면 되겠네요. can be. much better answered. 이게 동사죠. which가 주어고, can be, 이하가 동사. the picture. 자, 한 번 더 가르칩니다. 자, 선행사 future. 대세 선행사 future. 그죠? 이렇게 되고. 자, 여기 주격관계대명사죠. can make. which can make. dame. imagine. make 사역동사로 봐야겠네. 그들로 하여건 imagine. 상상하게 하는 거네. 목적 부어. 또는, a direct experience of something similar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목적 부어네. 얘도 목적 부어네. 이게 목적 부어가 좀. 요렇게. 예, 얘도. 네. 목적 부어네요. 얘도, 그 부어입니다. 목적 부어. 요렇게. 아. 잠깐. 목적 부어로 보면 안되겠다. 자. 봅시다. we often. 우리는, 종종. provide. 종종. provide. 제공해준다. 설명. exploration. 설명을 제공해준다. 랭피. 긴 거야. 긴 과학적인 설명한다는 얘기죠. 긴 과학적 설명해준다. 긴 과학적 설명해준다. 뭐뭇에 대해서. 대한. 자. 뭐뭇을. 뭐뭐. 용도. 네. 아이들의 질문. 아이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긴 과학적 설명을 제공해주는데. 그것이. 그것이. 머치는 비교급 강조해주는거죠. 훨씬. better. 더. 잘. 대답해줄 수 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더. 답이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better는. well의 비교급입니다. 답이 잘 될 수 있어. with. more. picture. 그림으로. 야. 과학적으로. 길게 설명할 필요없어. 그냥. 그림 한 장이면. 답이 다 된단 말이야. 어떤 그림이냐. 그 그림은. 그 그림은. 어. 그들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체크합니다. d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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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설명을 필요 없어 그냥 그림을 주거나 보여주거나 아니면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17번으로 가겠습니다 Government 자 the government introduced a new system to allow for to borrow money allow 원래 동사였습니다 the poor, allow의 목적어 to borrow는 목적 for borrow도 원래 동사였죠 money 가 바로의 목적어고 they could afford to relieve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and social issues they가 주어고요 자 큰 afford to relieve까지 동사고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and social issues 이게 그 뭐냐 그 목적어네 자 보겠습니다 정부 to introduce 동사고요 a new system to는 목적으로 보면 되겠어요 목적 예 allow 원래 동사였고요 the poor가 목적 allow의 목적어고 to borrow가 여기 목적 부어죠 바로의 그 뭐야 그 목적어가 money가 되겠습니다 됐죠 they couldn't afford to 아 음 이거 이게 잘못했다 여기까지네 they couldn't afford 여기까지 봐야 되겠는데 자 한번 가르치겠습니다 they couldn't afford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이 they couldn't afford 이렇게 이렇게 이 money를 수식해 주는 것 같습니다 money 자 to relieve가 있습니다 to는 목적으로 보시고요 어 relieve가 있습니다 relieve가 원래 동사였습니다 그리고 relieve의 목적어가 their 이하가 relieve의 목적어로 보시면 좋겠네요 봅시다 정부는요 introduce 도입하다 라는 얘기죠 소개하다는 뜻이 아니고 도입하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 to 하기 위해서 poor 더 poor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워로는 빌리는 거죠 빌리다 빌리다가 있는데 이게 반대가 랜드입니다 랜드는 빌려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데이 데이는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큰 어포드 그 저기 마련할 수 없는 돈 또는 감당할 수 없는 돈 큰 어포드 감당 할 수 없다 가난한 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리고 뭐하기 위해서 경감시키기 위해서 렐리이브 경감을 시켜주다 완화시켜주는 거죠 경감을 시키다 완화시키다 오늘 그들의 이거 또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의 financial 재정적인 difficulty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이슈 문제 또는 쟁점들을 어떻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걸 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러 포인트를 봅시다 에러 포인트 에러 포인트 수식어구 범위 밖에 있는 어구를 수식어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를 주의하십시오 위애물의 경우 큰 어포르트 라고 생각하면 이 어포르트까지 생각하면 이렇게 렐리이브까지 가는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투 렐리이브가 목적 완화하기 위해서를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레수씨가 좀 주의를 하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118번 보겠습니다 위 스트라이브 나오네요 위 스트라이브 위가 주어고 스트라이브 동사가 되겠습니다 when nations nations 주어고요 will be judged 동사가 되겠습니다 예 문장이 주어 동사가 한 단어네 위가 주어고 스트라이브가 동사 되겠습니다 nations가 주어고요 will be judged 동사가 되겠습니다 when 이하가 when 이하가 they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they를 이렇게 수식해주네요 관계부사 when입니다 관계부사 when이네요 스트라이브 노력하는 겁니다 고군분투하다 이런 뜻입니다 스트라이브 노력하고 고군분투한다 forward는 뭐뭐들 향해서 이런 얘기죠 when이라고 하는 나를 향해서 우리는 노력한다 다시 when이라고 하는 나를 향해서 우리는 노력한다 nations 나라들이 나라들이 will be judged 되겠습니다 판단되는 거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not 뭐에 의해서 자 여기 병렬구조 들어가는데 잠깐만요 바이가 막 나오네 바이가 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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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이 그 다음에 바이 이렇게 나오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이제 알아들게 뭐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not nor but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 벗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not a but b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a 아니고 b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no어가 나왔습니다 no어는 뭐냐면 얘는 왜 나왔냐 부정어가 나오면 부정어가 나오고 no어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점점점도 역시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점점점도 역시 아니야 뒤에 것도 역시 아니야 이런 얘기야 앞에 것도 아니고 뒤에 것도 역시 아니야 그리고 이거에 의한 거야 뒤에 거에 의한 거야 그 얘기입니다 자 판단되는 거야 뭐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냐면 그들의 military 자 군사 그죠 또는 economic 경제 적 군사적으로 봐야겠네 군사적 strength 힘 군사력 또는 경제력 이것에 이것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고 또는 splendor 화려함 명사네 그죠 명사 형용사 스플렌디드 화려함 그들의 capital cities capital cities 수도 그리고 public building 공공 건물들 이런 것들의 화려함 이 아니고 well being 복지 복지나 안녕 행복하게 잘 사는 거야 그들의 그들의 아이들의 복지에 의해서 판단되는 날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한다 라고 유니세프가 이제 적었습니다 다음 119번 reading으로 갑니다 reading reading 주어 is 동사네 이즈가 동사네 이즈가 동사합니다 이즈 이즈가 동사고요 액티비티의 실질적인 보어네요 인범빙 not only phonemic awareness and alphabet recognition but also comprehension in all each facet reading between the lines inferring meanings and detecting the others bias 좋습니다 문장의 구조는 간단하네 문장 구조는 간단합니다 reading이 주어고요 easy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activity가 부어입니다 이 문장이 끝난거야 독서라는 것은 활동입니다 독서는 활동입니다 활동 독서는 활동이다 involving 그죠 독서는 incredibly 믿을 수 없을 만큼 믿을 수 없을 만큼 콤플렉스 복잡한 겁니다 복잡한 사이코 심리 linguistic 언어학 적인 활동입니다 involving 나돈니 이거 이거 야 이거 나돈니 나왔네 벌어소 나와야겠네 나돈니 나오면 벌어소 나돈니 벌어소 나와야겠네 자 involving 수반하는 겁니다 뭘 수반하냐 코네믹 몰라도 돼 그런 단아 음소인식 and 알파벳의 레코리션 인지 이를 수반해 이것뿐만 아니라 뭐더 comprehension 이해 in all each 뭐뭇에 있어서 모든 그것의 측면 그것의 모든 측면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reading between the lines 자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reading between the lines 뭐냐면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글자를 글을 읽을 때 글과 글 사이에 숨겨지는 의미 맥락을 파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글의 맥락을 파악하다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그냥 글자만 파악하는 게 아니고 글을 보면서 맥락을 어 이해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병렬구조네요 어떻게 병렬구조냐 이렇게 병렬구조네 네 reading inferring detecting 병렬구조네 행간의 의미 파악하는 거야 inferring 추론하는 거야 의미 추론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추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하는 거냐면 detecting 하는 겁니다 이거는 detecting 감지 탐지하는 거야 뭐를 바로 작가의 뭐야 바이아스 이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향 작가라고 적게 작가 저자의 성향도 담지하는 그런 것들 이 ing가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네 아 이게 왜 이래 이 모든 측면 측면을 얘기하는 거네 모든 측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측면 160번 보겠습니다 운정 성분 보아야 되겠네 자 앵거 주어네 앵거 is the most important passions 보호가 좀 기네 보호고 it 주어고 it 주어입니다 it 주어고 예 예 예 예 이시 주어고 이펙트 동사고 nothing 주 와 이펙트 목적어고 it 주어고 고우즈 동사입니다 앤드 and heart 동사네요 더 원 더 원 이 허체 목적어 후 주격 관계되명사 is 포제스 수동태 it more than the one against whom it is detected whom 목적격 관계되명사 it is detected 잔금나봐야겠네 앵거 주어고야 앵거라는 것은 앵거 주어고 is 가 동사고 자 이게 부어져 더 most important passions it 주어져 이펙트 동사 nothing 목적어 it 주어고 고우즈 동사 고우 첫 번째 동사 and 허츠 두 번째 동사 더 원 후 이즈 포제스드 바이 더 원이 선행사 되겠구요 후부터 가르쳐야겠네 후 이즈 포제스드 이게 동사고 바이 it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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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고 원 more than 더 원 어게니스트 whom 자 어게니스트 whom whom의 목적어 이시 주어 이즈 예 이거 잠깐만요 이즈 디텍티드 이거 가르치면 되겠네 아 다이렉티드 봅시다 앵거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모스트 가장 가장 임포텐트 무능합니다 네 이 포텐트가 있어 포텐트 이 포텐트가 강력한 거에요 강력한 잠재력 있는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이엠도 그러니까 반대말이죠 가장 무능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패션 뜻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격한 강렬한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강렬한 또는 격한 감정들 중에서 가장 무능한 게 바로 노여움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뭐한다 달성한다 좀 체크해야겠네 잇 잇이 앵거죠 앵거라는 놈은요 어 어펙트 이펙트 달성한다 이게 여러가지가 있어요 달성합니다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가르쳐야겠습니다 it goes about it 또 앵거죠 앵거 goes about 되겠습니다 다루다 go about 문제 같은 거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을 다루는 겁니다 이 앵거가 다루는 문제 앵거가 다루는 문제에 관해서 문제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치겠습니다 이렇게 어 어 그럼 go goes네 go goes가 첫번째 동사 아니네 if effect가 첫번째 동사고 두번째 hurt 여기 보면 여기 보면 about이 있는데 여기 about 뒤에 여기 있는 nothing이 앞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다루는 분노가 다루는 곳에서는 어떤 것도 달성할 수 있는 게 없고 분노는 hurt 다치게 한다 사람을 다치게 한다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는 여기 이 또 분노입니다 이 또 분노입니다 분노에 의해서 be possessed 예 사로잡히다 분노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을 다치게 해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이 다치는 거죠 more than 뭐보다 누구보다 더 많이 다치게 하는 거야 사람보다 어떤 사람보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it is directed it it이라는 것은 분노입니다 분노가 be directed 향하는 거죠 분노가 향하는 건데 분노가 어떻게 되는 거야 향하는 향하지 않는 아 어게니스트 맞는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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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를 그러니까 향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여기 나오는 더원이 화내는 사람 이게 화내는 사람이 여기 앞에 있는 더원이고 그럼 이 뒤에 있는 애는 뭐냐 이 더원은 뭐냐면 어 분노의 대상 이 정도로 봐야겠지 분노의 대상보다 화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을 더 다치게 한대 누가 이 화가 그렇답니다 자 121번 보겠습니다 121번 보겠습니다 자 테이크 타임 여기 동사네 테이크가 동사고 아 타임이 목적어입니다 두 두 띵스 두가 원래 동사였고 띵스가 두의 목적어입니다 대주 대주 인조이 아프터 워크 관계대명사 대 나왔습니다 유가 주어고 인조이가 동사입니다 애프터 워크 인어러 투 리듀스 더 스트레스 리듀스 원래 동사였어 더 스트레스 리듀스의 목적어가 스트레스죠 위치 유익스피런스 위치 관계대명사 목적격 유가 주어고 익스피런스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take 동사 명령물이네 타임이 목적어 두 원래 동사였고요 띵스가 두의 목적어입니다 자 한번 가르치겠습니다 that 선행사 띵스고요 that 위치로 바꿔줄 수 있네 위치 유가 주어고 인조이가 동사죠 유인조이 애프터 워크 인어러 투 리듀스 리듀스 원래 동사였습니다 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리듀스의 목적어죠 자 한번 더 가르칩니다 자 이 스트레스가 선행사입니다 유가 주어고요 엑스피런스가 동사죠 가르칩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여기 스트레스가 원리에 들어 있는 겁니다 엑스피런스 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봅시다 자 take time out 되겠습니다 자 take time out 시간을 내는 겁니다 시간을 내다 시간을 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to do to to는요 이렇게 목적 목적이겠죠 하기 위해서 do things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야 그 일은 네가 즐길 수 있는 일 after work 일 끝난 다음에 일 끝난 다음에 즐길 수 있는 일 in order to 뭘 하려고 reduce 하려고 줄이려고 뭐를 줄이려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어떤 스트레스 네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어떤 스트레스 during 동안에 너의 working hours 업무 시간이지 너의 업무 시간 동안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122번 보겠습니다 자 122번 Hardly any two words in a language have 여기서 any two words 가 주어고 have 동사고요 the same meaning and usage 가 목적어 입니다 we 주어고 can seldom put 동사고 a word 가 목적어 입니다 which a great which 관계대명사 a great writer 가 주어고 has used 가 동사고 making 원래 동사였죠 a change 가 making 목적어 입니다 자 그래서 자 hardly any two words 자 이 주어져 any two words have 가 동사죠 the same meaning and usage 가 have 의 목적어 we 가 주어고 can seldom put 동사고 world 가 목적어 자 which 가르쳐야겠네 which influence of the one the one the one 선행사입니다 이렇게 which 목적교 관계대명사 a great writer 가 주어고 has used 가 동사죠 making 원래 동사였고 a change 가 make 의 목적어가 되겠네요 거르칩니다 자 hardly 는 부정어입니다 거의 뭐 하지 않는거죠 자 두 단어 any는 어떤 나도 란 뜻입니다 어떤 두 단어라도 in a language 한 언어에 있는 자 한 언어에 있는 어떤 두 단어라도 나도 부사죠 precisely 정확히 정확히 가지는 가지는 단어는 거의 없다 똑같은 의미와 용 사용 사용으로 봐야겠다 UCG 사용 사용을 그리고 우리는 seldom 거의 멍하지 않은 거죠 seldom도 빈도우사인데 거의 멍하지 않아 put a word 되겠습니다 put a word 단어를 사용하는 거야 단어를 놓는 거니까 그 다음에 in place of in place of 는 뭐뭐 대신에 뭐뭐 대신에 자 뭐뭐 대신 이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어떤 단어냐 위대한 작가가 사용한 단어를 위대한 작가가 사용한 단어를 단어 대신에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여기네 괄호가 요렇게 뭐 없이 사용할 수 없는 거냐면 make a change 변화를 하지 않고는 for the worse for the worse 그죠 더 worse 더 나쁘게 이런 얘기죠 더 나쁘게 더 나쁘게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부정어가 들어갔어 부정어가 들어오고 without 예 점점점 없이는 범어 하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중부정입니다 얘는 이중부정입니다 그래서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예 강한 긍정입니다 점점점 없이는 뭐뭐뭐 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점점점 해야 점점점 해야 뭐뭐뭐 할 수 있다 이 뜻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야지만 바꿔야지만 대신해서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문장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바꾸면 나쁜 쪽으로 바꾸기 쉽지 당연히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으니까 123번 아이가 주어네요 아이 아이가 주어고 자 cannot help 동사죠 그 다음에 ing 목적어 정도로 보면 되겠네 fear death 목적어 목적어 저를 이끄는 접속사 man 주어고요 may reach 동사고요 appoint 가 목적어 where 관계 부착 day 가 주어고 look on every new theory 이게 목적어네 every new theory as a danger every innovation as 뭐뭐뭐 쭉 계속 나오네 and that day 가 주어고요 may absolutely refuse 가 동사고 to move 가 목적어 refuge 목적어입니다 병렬구조 막 들어가네요 지금 병렬구조 잠깐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병렬구조 가 있는데요 에 에즈 여기 있죠 에즈 여기 있죠 에즈가 병렬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에즈 여기 있고요 에즈 엄청 많이 나오네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병렬구조 가 들어갑니다 어딜 는 가 의 이게 fear의 목적어저입니다. man 주어구요. may reach 동사고 a point 되구요. where 가르칩니다. where는 포인트를 수식해주는 거죠. 관계부사. day가 주어구요. look on 동사구요. every new theory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and that day가 주어고 may absolutely refuse가 동사고 to move가 refuse의 목적어가 되겠네요. 봅시다. 자 I cannot help fear 되겠습니다. 이거 fear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다. 적겠습니다.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annot help ing 뭐뭐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cannot help ing 여기 한번 적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한데 여기다 적겠습니다. cannot help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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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must에요. must 뭐뭐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ing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뭐냐 ing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동사언용해야 한다는 얘기죠. 동사언용해야 한다는 얘기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 말은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난 두려워한다. 뭐죠? that 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라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인간은 인간은 도달할지도 몰라 리치 도달하다 전체 다 필요 없습니다. 지점에 도달할지도 몰라 where 자 인간 대의가 인간이죠. 자 where 라고 하는 지점에 도달할지 도달할지도 모른다 도달할지도 모른다 라는 두려움을 나는 갖고 있어. 어떤 지점이냐 look on every new theory 자 본다 모든 새로운 이론을 본다 뭐로써? 위험으로써 보는 거야 위험으로써 look 여기에 look on이 나오는데 아주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look upon 아 look look upon look on도 되고요 a as b look upon a as b 이거는 그냥 a하고 b 똑같은 거야 즉 a를 b로 보는 거야 a를 b라고 보는 거야 모든 새로운 이론을 danger 위험한 걸로 보는 거야 위험한 거 새로운 건 위험한 거야 every innovation 모든 혁신이 뭐냐면 toll some trouble 되겠습니다. 힘든 trouble 문제 힘든 문제로 온다 every social advance 모든 사회적인 진보 advance 진보 또는 전진 나아가는 거죠 이것을 뭐로 보는 거냐면 first step 첫 번째 step으로 보는 겁니다 toward 뭐뭐를 향하는 revolution 혁명 혁명으로 향하는 첫 번째 단계로 본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까 봐 두려워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볼까 봐 두려워 end that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end that 여기 한 번 더 가르치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들은 그들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absolutely 절대적으로 부사예요 완전히 절대적으로 완전히 거절하는 거야 움직이는 것을 at all 전혀 전혀 움직이지 않을까 봐 난 두려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체크 좀 해야겠네요 병렬구조 체크합니다 병렬구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병렬구조가 얘가 있네요 얘가 얘가 병렬구조가 있네요 얘가 여기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병렬구조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124번 보겠습니다 124번 예 enemy of learning 옆개지 주어 the enemy of learning is 동사고 knowing이 부어네요 since knowing means knowing이 주어 means 동사고 you 가 주어 want to see 가 동사고 the assumption 되겠습니다 이게 see의 목적이네 there exists behind that 관계 대명사 exist 동사 behind what you think and and know which means that the thinking process leading to knowing which 주어 means 동사고 that 접속사 고요 the thinking process 주어 고요 leading to knowing may never be revised 가 동사 네 자 한번 봅시다 자 enemy of leading 되겠습니다 자 자 저기야 이지가 동사죠 자 enemy 적입니다 적 learning 학습의 적 이라는 것은 knowing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야 아는게 곧 배우는 것의 적이래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끊어주시고요 자 since because 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야 안다는 것은 means 의미하니까 뭐를 의미하는 거냐 that 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 접속사에 생각된 거네요 that 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that 너 말이야 보지 않을 거란 말이야 뭘 안 보는 거야 assumption the assumption 가정을 보지 않을 거야 어떤 가정이냐 한번 더 가르쳐야겠네 that exists behind what you think and what you know 그것까지 가르치겠습니다 자 그 가정 가정은 뭐냐 그 가정 선행사죠 that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네요 야 그 가정은 존재하는 거지 존재하는 가정이야 exist behind 뒤에 뭐 뒤에 what you think and what you know 자 네가 생각하는 것과 네가 아는 것 뒤에 존재하는 가정을 너 안 보는 거야 바로 그것은 의미하는 거야 그것을 의미하는 거야 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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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위치입니다 자 이 knowing부터 이 no까지가 예 선행사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것은 의미한다 그것은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위치는 그것 그것은 의미하는 거야 뭘 의미하는 거냐 즉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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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생각하고 아는 것 뒤에 존재하는 가정을 안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접속사 대신입니다 뭐를 의미하는 거냐 사고의 과정 thinking process 사고의 과정 leading to knowing 이렇게 leading to 어디어디로 이끄는 거야 안다는 것으로 이끄는 사고 과정이 이 사고의 과정이 may never be revisited 이게 동사네요 절대로 재방문이 되지 않을지도 몰라 자 revisit 다시 찾아오는 거야 다시 방문하는 거야 다시 방문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properly learning something requires 자 learning이라는 것 learning something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이게 learning이 실적 주요네 적절하게 배우는 겁니다 적절하게 배우는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require 요구한다는 얘기죠 뭘 요구하는 거냐면 existing knowledge를 요구한다는 얘기죠 lack 야 알면은 학습이 안 일어나 알면 학습이 안 일어나 그러면 existing knowledge가 많으면 학습이 안 일어나는 거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5번 보겠습니다 125번 inner study of behavior toward genetically modified food 주어가 여기 나오네 participants actually receive the food options 자 they choose to encourage truthful responding 보겠습니다 자 인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에서 이런 얘기죠 에서 자 인에서 어디에 섰까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 무슨 연구냐면은 행동 behavior 행동에 대한 연구 toward 그러니까 향한 거네 뭘 향한 아 genetically 이게 부사죠 유전 적으로 모디파이드 이게 모디파이드 변형된 겁니다 pp에요 변형된 이게 그냥 gmo라고 합니다 주의로서 gmo 예 유전자 변형 유전자 변형 유전자가 변형된 뭐 그런 뜻입니다 gmo 유전자 변형된 음식에 대한 행동 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 근데 그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있었어요 참가자들 참가자들은 이게 주어네 참가자들은 받았어 received food option 음식에 대한 선택권을 받았어 대이처 이까지 가르쳐야겠네 참가자들은 사실 받았어 음식에 대한 옵션 선택 또는 선택권을 받았어 대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받았어 왜 2는 목적 하기 위해서 encourage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하고 촉진을 하기 위해서 라는 얘기죠 뭐를 truthful 진실된 참된 응답 responding 응답 그죠 참된 응답을 촉진시키려고 네가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끔 참가자들로 하여금 음식 선택할 수 있게 이제 선택권 줬다는 얘기죠 왜냐 진실자 응답을 얻기 위해서 이런 말이 되네요 arse 잘